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특별기획 배달 맛집 시리즈 오늘은 뭘 먹을까 아하 춘천 명동 맛집으로 유명한 유부초밥 바로 유부킹 난 먹고 킹이지롱 일단 어플 열고 리뷰도 역시 좋고 메뉴도 많고 가격도 엄청 싸고 바로 포장하러 먹고 킹이 왔다요 아니 맛집이라 그런지 리뷰들이 장난이 아니네 나왔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빨리 가자 먹고 킹이 나가신다 일단 언박싱 주문한 메뉴 모듬초밥 갈릭새우 유부 소차돌 유부 크래미 유부 타쿠 와사비 유부 불닭 유부 아니 다 합쳐도 2만원도 안 되는 가성비 갑이야 자 그럼 먹방 시작 이야 유부가 커서 유부킹이구나 오늘 누가 왕인지 보여줄게 각오에 아주 먼저 입풀고 타쿠 와사비 유부부터 한입 먹으면 실패 안 와 난 여기까지인가 봐 모듬초밥은 그냥 초밥 맛이네 하하 솔직 리뷰로 속 초밥은 패스 하지만 유부는 가성비와 맛이 끝내주네 정말 사발면과 같이 먹은 꿀조합 이라는거 하하하하 하하 하하 타피로 맛집 인정 김김겨울 밤 혼밥으로 유부초밥 어떠신가요 춘천에 맛집 어디든 간다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